뒤 돌아봐 어? 가방 뒤에 뭐가 예쁜게 매달려있는데? 그래서 하는거 같은데 아... 근데 이거 후드차 아닌거 보자 너 친구들한테 그거 자랑하려고 가방 메고 오는거 아냐? 혹시? 맞아 맞아? 그저께 자랑 한번 했어요 아 자랑 한번 했어? 근데 근데 그거 친구들이 부러워해 혹시? 아니 아 그래? 손이랑 이거 진서양 그린거 어제 못생겼어 못생겼대? 그래? 너무나 이쁜데? 진서야 정신차려 너 잠에서 깨긴 했니? 네 안깬거 같은데 어? 어? 아빠 이게 뭐야? 뭐야 그게 풀렸네 끊어야지 이게 뭐야 계속 풀려 계속 풀려? 응 아빠가 잘라줄게 응 계속 풀려놔 안풀리게 아빠가 해줄게 어 왔다 버스 왔다 응 이거 글로 지지면 돼? 어 그래 맞어 글로 지져야 돼 안녕 가방 가지고 학교 가라 현아 난 이상해질텐데 아 안 이상해서 버스 타고 올거야 오늘? 응 그게 맞아 아니 아빠가 데릴러 오지 못해 아니 아빠가 데릴러 오지 못해 그럼 한시만요 한시 20분? 알겠어 아니면 버스 타고 오든지 응 버스 타고 있을거야 그래 버스 타고 와 왜 10시 타고 올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 고맙습니다